언니가 그렇게 좋냐? 밥 먹고 배고파 김유정 왜? 바나나 봐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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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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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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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응 바나나 맛있다 네가 계속 먹으라고 할만하네 진짜 맛있네 아 으응 동그룹 저거 말했다 마저 맛있게 맛있게 그냥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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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을. 계속 바늘을 먹고 싶다고 했어. 많이 먹어, 로이. 많이 먹어, 로이. 먹고 싶었어, 바나나가? 진짜 로이야? 로이 정말 먹고 싶었나봐. 세상에, 우리 애기. 많이 먹어, 로이. 많이 먹어, 로이. 먹어. 똥. 아니야? 더 익어야 돼? 내일이면 맛있을 거야. 먹어. 그래도 먹어. 맛있어. 로이야. 응. 응. 그게 뭐야. 많이 먹어야지. 응. 응. 고구마 없어. 바나나 때문에 고구마 안 했는데, 엄마가? 응. 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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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